아이돌 라이디어에서 신박두도 울고 갈 모험심 귀신도 이겨내는 온감함 롤러코스트처럼 손을 땀 치기는 창업함을 오늘의 플레이스를 바른 아나들레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나들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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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kidneys 유아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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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애드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이엠드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이엠드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1호 혈액사세 나는 슬기 하이 슬기 나는 아이린 나는 조이 가주서 킬 나는 후기 나는 원지 안녕 많이 아 여기까지 한 번 보냈습니다